콩국수 여름의 별미 콩국수입니다 콩국수 먹으러 왔어요 열무김치도 있고 배추김치도 있고 진짜 오늘 한낮기온이 지금 현재 32도예요 32도 상당히 많이 덥거든요 이럴때는 시원한거 콩국수 한그릇씩 이거 서리태예요 서리태 서리태 콩국수 한그릇 시원하게 먹고 그러면 아무래도 한여름 더위에 큰 도움은 되지요 와 맛있겠죠 골다공증에도 좋아요 심부전증,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 같은 질병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혈액순환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이 서리태는요 시력을 좋게 해주는 그런것도 있고 섬유질이 많아서 담비도 개선하고 대장압도 예방하고 해덕작염 비만 방지에도 좋고요 또 하나 탈모방지와 노아 노아 방지에도 좋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한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는 맛있게 한그릇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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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